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아로아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멤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멤버들한테 할 시간이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첫째 MJ형이야 우리가 데뷔한지 어느덧 7년차가 되었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과 좋은 추억들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뭉쳐서 매일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기억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각자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았을 텐데 형으로서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얘기와 대화를 했어야 했던 내가 대화를 했어야 했던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에 많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곁에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들 볼 때마다 동생들이지만 정말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 너희를 만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해외도 나가고 비행기도 타고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을 만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내 자리를 잠깐 비우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맏형인 만큼 더 듬직하고 성숙한 영어로 돌아올게 항상 몸관리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늘 곁에서 응원할게 진심으로 많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